대구시가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대신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권립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갈등의 중심이었던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안을 보류하면서 신청사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권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매각 방안을 보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달서구 지역 국회의원인 김용판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돼 온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신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매각할 계획인데 현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을 비롯해 성서행정타운과 칠곡행정타운, 중소기업명품관 등 5곳이 매각 대상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대구시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 신청사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민 60%가 유휴부지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두류정수장을 포함한 6곳을 검토한 결과 정수장은 시의회 반대를 고려해 보류하고 나머지 5곳을 매각해 건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시의회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신청사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해 12월 담당 부서를 폐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번 입장 선외로 신청사 권립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